안녕하세요 에리시 키친 친구분들! 오늘 저는 한국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할게요. 한국어로 김치 콩나물 국밥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소한 국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김치, 무, 멸치, 멸치, 다시마, 다시마. 먼저, 이렇게 고소한 국밥을 제거해주세요. 왜냐하면 국밥이 고소한 국밥을 만들어요. 물, 물,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국밥을 넣어주세요. 물이 고소한 후, 약 20분정도 끓여주세요. 다음은 콩나물과 콩나물을 제거해주세요. 3컵의 물에 소금, 소금, 그리고 콩나물을 제거해주세요. 콩나물을 제거해주세요. 콩나물을 제거해주세요. 반으로, 파, 2 1⁄2인치. 젓가락, 홍고추, 고추, 고춧가루, 이 레시피도 여러분의 재료들이러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더욱,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드릴게가루의 패러드입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를 아주 풍먹듯이 아주 췄적향이 좋아요. 하지만, 안으로는 없다면, 이렇게 설탕을 썰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새우젓입니다. 그리고 새우젓은 좋은 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우젓, 소스, 소금, 소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쌀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8분 후에 쌀밥을 제거해주세요. 물에 물에 넣어주세요. 얼음물 이 방법은 냄비가 식힌 후에 끓는 것 같으니 국물을 흡입할 수 있습니다. 국물이 다 익혀서 또 다른 재료를 부어 주세요. 약 2.5컵의 국물이 될 것입니다. 육수 이게 일반적인 식용유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용유팥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밑에 간장에 두고, 그리고 김치에 준비한 밥을 위에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김치에 계란을 위에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국물을 넣어 놓으세요. 계란을 잘 끓여요. 국물을 시작할 때 국물을 시작할 때 끓여요. 그런데 국물이 시작할 때 김치 국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국물을 다시 끓여요. 계란과 달걀을 중불로 끓여요. 이제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진마늘, 그리고 파릴레 파우더. 불을 3분정도 끓여요. 이 음식은 건강관련이 잘 어울려요. 이 김치 콩나물 국밥을 한번 먹어보세요. 만약에,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Facebook나 Instagram에 찍어주세요. 항상 음식 사진을 찍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